자 날씨는 추운데 반도체 혹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가 한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SK하이닉스의 시장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그리고 내년에 주가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이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약간 떨어지고는 있지만 사실 지난주에 시장을 버텨줬던 건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날씨는 주말 사이에 굉장히 추워졌는데 반도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빙기로 접어드는 걸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시즌을 아마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8월 달에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터 이후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멈췄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고정 가격도 지금 3.71 달러로 해서 10월, 11월 일단 고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000년 1월에 2.84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좋다라고 보시면,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예상보다 높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3, 6, 9, 12월 달에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2, 5, 8, 11월 이런 형태로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멈춰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발표를 하게 되면 아티렘의 산업 동향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보다 좋은 그런 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2분기 가디언스가 12월부터 2월까지의 그런 이제 예상 매출액도 74억에서 77억 달러로 해서 시장 예상치 73억 달러는 충분히 이상 상회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SK하이닉스도 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4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한 4조 2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영업이익 4조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SK가 이제 랜드 사업,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최종 승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인수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마 2025년 정도의 인수가 최종 마무리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디뎀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다음에 디뎀과 랜드 플래시의 이제 적절한 조화, 그러니까 6대 4 정도의 이제 그 비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이 돼서 디뎀의 가격의 변동에도 조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12월 들어서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모건 스탠이가 작년에, 작년에 올해 여름에 미리 선제적으로 겨울이 올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해외 리포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텔의 랜드 사업부 인수도 이제 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고 SK하이닉스 그럼 내년에 주가, 지금도 사실 저점 찍고 나서 9만 원 저점 찍고 나서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추세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네, 추세는 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12만 원대 중반에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수급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내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증시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함께 잘 지켜보면 내년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